제아씨는 오늘 신곡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요? 네 신곡이 이번에 빛나주세요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작사 작곡을 참여를 해가지고 아~~ 직접? 네네 같이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? 빛나주세요 아 그러면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의 곡이죠? 어 약간 요것도 좀 브루스 약간 탓 탓 탓 탓 탓 탓 그런 느낌에 조금 쫀득쫀득하게 약간 다가가는 노래인데 그 가사 내용은 조금 당신이 내 곁에 계속 있는데 약간 권태기도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올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한테 오직 빛나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잘 못해요 노래를 들어봐야 될 거예요 아 정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를 그쵸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진짜 빨리 그 어떤 분의 노래보다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빛나주세요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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